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1번 이산화질소와 관련된 화학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연습을 할 때는 각각의 화학반응식에서 산화수를 전부 다 구해주는 것도 괜찮은데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나중에 실전 문제풀이를 할 때는 ㄱ, ㄴ, ㄷ에서 물어보는 것만 푸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물어보는 거 체크하고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 가에서 H2는 환원제이니? 라고 물어봤어 자 환원제를 물어보는 건 얘가 뭐 되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산화되는지 되는 물질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산화되는 물질이 바로 환원제이니까 지금 가 반응은 뭐냐면 H2가 H2가 지금 얘가 물과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이야 얘랑 만나서 그럼 일단 얘는 호돈수 물질이었어 그럼 산화수가 몇이야? 원래 0이었죠? 0이었는데 지금 플러스 1 플러스 1로 지금 산화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죠 산화 산화되는 물질이 맞네요? 환원제입니다 그쵸? ㄱ 맞고 ㄴ, 나에서 NO2는 산화되니? 라고 했어요 그럼 나가 어디 있어? 여기 지우고 자 나에서 나에서 NO2가 산화되니 NO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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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가 되는 반응이죠? 요게 납니다 요거에 대충 계속 맞추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때 한번 산화수 규칙 해보자 자 일단 여기서 NO2에서 우선순위는 산소죠?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얘가 두 개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이 질소 하나당 플러스 4만큼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자 N2, O4 역시 마찬가지 우선순위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 마이너스 2 곱하기 4니까 2, 4, 8, 마이너스 8 따라서 질소 전체가 몇이 돼야 돼? 중성 화합물이니까 플러스 8이 돼야겠죠? 그럼 질소 하나당 플러스 4가 두 개 있어야 전체가 8이 되겠다 지금 반응이 일어나도 각각의 산화수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죠 그죠? 따라서 이 반응 자체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면 NO2는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습니다 질소의 산화수가 가장 큰 물질은 NHNO3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질소와 관련된 물질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암모니아 그리고 이산화질소 그리고 엔토포 그리고 NHO3 자 NO 총 5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서 우리 구했죠? 자 얘는 얘는 플러스 4였고 얘도 플러스 4였어요 암모니아는 수소가 우선순위니까 플러스 1이죠 얘가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플러스 3 따라서 질소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질산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수소죠? 그러니까 수소가 플러스 1 그 다음 우선순위 산소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전체가 중성이어야 되므로 질소는 플러스 5면 되겠다 자 여기 일산화질소 여기는 산소가 우선순위 1번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질소는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그럼 산화수 제일 큰 건 바로 그렇죠? 요 질산의 질소가 가장 큰 산화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ㄴ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 ㄱ, ㄷ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림은 염소와 관련된 반은 가와 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가에서 H2는 환원제이니 또 나왔네 환원제는 누구야? 산화되는 물질 H2가 산화되는 물질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H2가 지금 H2가 HCL이 되고 있죠? 얘는 산화수 0이었는데 둘 중에 지금 우선순위가 수소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염소는 마이너스 1이겠죠? 따라서 0에서 1로 지금 산화수 증가하고 있으니까 산화되는 거 맞죠? 그죠? 따라서 ㄱ은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ㄴ, 나에서 H2는 산화되니? 라고 물어봤어 자 나 반응은 복잡하니까 적어볼게요 자 H2O랑 CL2가 만나서 HCL이 되는 반응이야 그죠? 얘랑 얘가 만나서 얘랑 얘가 되는 반응이에요 자 개수는 맞추지 않을게요 자 일단은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만 보면 되니까 어 H2O에서 수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플러스 1이니까 두 개 있죠? 그래서 플러스 2입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이에요 염소는 호던소 물질이니까 0 그리고 HCL은 이제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이거 뭐야? 그 다음 우선순위는 산소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질소는 몇이에요? 아 질소란다 염소는 플러스 1이죠? 그죠? 자 염산에서 수소가 우선순위 1이니까 염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보자 우리 양변에 보면은 수소랑 산소는 산화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어 안 바뀌었죠? 근데 누구만 바뀌었어요? 어 지금 보면은 염소만 맨 처음에는 0이었어 0이었다가 지금 HCL에서는 플러스 1 그리고 HCL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됐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거야 HCL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 둘 다 이제 산화수가 0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디 있어? 어 그 중에 하나는 플러스 1이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됐단 얘기죠? 즉 여기에선 지금 물은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했어? 안 했어요? 어 아니 지금 산화수가 바뀌지 않았잖아 그럼 얘는 산화된 거 환원된 거야? 산화도 안 됐고 환원도 안 된 거예요 따라서 H2O는 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환원되지도 않았죠? 자 HCL에서 CL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CL의 산화수 HCL 그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가와 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어 가를 보니까 지금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나는 지금 어 뭐야 구리 이온에다가 아연을 넣은 모양이에요 자 지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보라고 합니다 H2가 산화제니 산화제인 거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환원되는지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에서 호던소 물질이니까 산화수 0이었는데 플러스 1이 됐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산화수 증가했죠? 증가했으니까 산화된 거야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 환원제로서 쓰였죠 어 니은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증가하니 어 0에서 얘는 플러스 1짜리가 3개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감소하고 있네요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나에서 구리 1몰이 생성될 때 이동하는 전자는 2몰인이라고 물어봤어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나에서 어 구리 2 플러스가 구리 2 플러스가 지금 구리가 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전자를 받은 거야 누구한테? 아연한테 그래서 지금 전자를 얘가 하나 반응할 때 전자 두 개가 이동 하면서 지금 구리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한 개 나오기 위해서는 전자가 두 개 필요해요 근데 얘가 1몰만큼 생겨야 돼 그럼 당연히 전자도 2몰만큼 이동해야겠죠? 따라서 1몰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는 2몰이다 맞는 설명 답은 D급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과산화 수소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가 나가 나와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에서 X는 2인이에요 자 일단 X를 구하려고 하니까 계수를 구하는 거네 하고 이제 산화 수법을 쓰려고 봤더니 지금 사실상 대부분 다 지금 구해져 있는 상태고 X만 구하면 되거든 X만 자 그럼 X만 구하기 위해서 우리 사실상 이렇게 쓰면 돼요 봐봐 지금 반응 전 반응 후에 계수 맞추는 거 우리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으로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질량 보존 법칙이 어려울 때 이제 산화 수법을 쓰는 건데 어 지금 보니까 반응 전에 반응 전에 산소가 몇 개 있었어? 반응 전에 여기 산소가 5,2 10 더하기 여기 4X 게 만큼 있죠 산소가 산소의 개수예요 반응 후에 보면 몇 개 있나요? 반응 후에 5,2 10 더하기 8 그래서 18개 그럼 봐봐 10 더하기 4X가 18이 돼야 돼 반응 전과 후에 산소의 개수를 본 거야 그러면은 X값은 2가 되면 되겠다 그죠? 여기 2,2 써주시면 되겠죠? 가에서 X는 2다 맞는 설명 가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7에서 2로 감소한 이에요 그럼 보자 일단 여기 망가니즈 산화수 구할 때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 돼야 되므로 망가니즈는 플러스 7이죠 자 그리고 여기 망가니즈는 어 지금 이온 상태네요 그 이온 상태일 때는 그 이온의 전화량이 바로 산화수다 그래서 플러스 2 그래서 7에서 2로 감소하네요 그죠? 맞는 설명 디귿 나에서 H2O2는 산화제니? 라고 물어봐요 산화제니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환원되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환원되니? 즉 산화수가 감소하니? 이거 보면 돼요 자 어 과산소 같은 경우는 누가 우선순위지? 수소죠 수소 그래서 수소 플러스 1짜리가 두 개 그래서 플러스 2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총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1짜리가 두 개 있어서 2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 다른 거 보면 되지 자 여기서 H2O2가 지금 H2O가 되고 있죠 그럼 플러스 여기서는 플러스 1짜리가 두 개니까 플러스 2 그럼 산소 하나다 마이너스 2인 거지 자 그럼 보면은 아 여기 어 과산화수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마이너스 2로 뭐 했어? 감소해서 감소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건 어 환원됐다는 얘기지 환원 그죠 따라서 어 H2O2는 환원되었구나 산화재였구나 라는 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풀었습니다 답은 기역리인 디귿 자 5번 그림은 2주기 이내의 원소들로 구성된 화합물 가다의 루이스 구조식과 어 화합물에서 일부 원자의 산화수를 나타낸 거래요 지금 보니까는 어 어 이렇게 공유결합 물질들이야 지금 이렇게 공유결합선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건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얘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4래 그 얘기는 Y로부터 지금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커서 전기음성도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X가 Y보다 컸기 때문에 얘가 4번 이렇게 각각의 결합마다 4번 전자를 자기쪽으로 다 끌어당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지 그러면은 Y는 다 플러스 1이었겠죠 이렇게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전기음성도 X가 Y보다 컸구나 자 그럼 여긴 어때 어 지금 이중결합에서 얘는 4번 뺏겼어 그치 4번 뺏겨서 플러스 4가 된 거죠 전자를 전자 뺏겼으니까 플러스 4야 즉 전기음성도는 누가 더 커요 어 Z가 X보다 크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나왔네 자 전기음성도는 누가 제일 컸어 어 Z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X 그리고 Y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기억이 나오죠 전기음성도는 Z가 Y보다 당연히 큽니다 그죠 자 다 를 봅시다 다도 한번 다 구해보자 일단 니은 나에서 X의 산하수를 구해야 돼 X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X는 중간에 낑겨있는 애니까 어 Y로부터는 전자를 끌어오지만 Z로부터는 전자를 뺏기죠 그래서 두 번 받고 두 번 뺏기니까 산하수 당연히 0이겠다 그죠 자 Z의 산하수 Z의 산하수는 나에서와 다에서 서로 같니 물어봤어 그럼 나에서 Z의 산하수는 몇이야 두 번 받으니까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Z는 이것도 두 번 받네 마이너스 2다 따라서 같다 맞는 설명이 되겠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ㄱ, ㄴ, ㄷ 입니다 자 6번 그림은 원소 X에서 Z로 이루어진 어떤 분자의 구조식을 표는 분자에 있는 X와 Y의 모든 산하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X의 산하수가 플러스 1이래 자 얘가 플러스 1이야 그 얘기는 지금 Z로부터 아 Z란다 Y로부터 전자를 뺏겼다는 얘기야 뺏겼다는 얘기는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크다는 얘기 Y가 X보다 크다는 얘기 그죠 또 여기서 여기서도 지금 플러스 1이야 다 그 얘기는 Z보다도 어떻단 얘기야 Z보다 음 전기음성도는 Z가 X보다도 컸다는 얘기야 왜냐면 다 플러스 1이니까 다 이렇게 뺏겼겠죠 그죠 자 Y는 몇이래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어 여기서는 X한테 하나 받지만 Z 뭐야 이거 Z한테도 하나를 받는다는 얘기야 즉 아 전기음성도가 Y가 Z보다도 컸구나 이 얘기야 그래서 Z의 전자도 Y가 끌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었던 건 따라서 제일 큰 거 전기음성 제일 큰 건 Y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Z 그리고 X 이 순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YZX Y YZX인 3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7번 그림은 이주기 원수 X, Z로 이루어진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어 기역, 디귿에 밑줄 친 각 원자의 산하수이다 어 전기음성도가 이렇다 이렇대요 기역, 니은, 디귿 전부 합한 값을 구하라는데 일단 X값 X가 제일 작아 지금 전기음성도가 그럼 무조건 뺏기겠죠 애들한테 다 뺏겼어 다 뺏겨서 3번 뺏겨서 마이너스 플러스 3 자, 여기서 X는 여기도 다 뺏기죠 하나, 둘 근데 여기 X, X랑 결합했으니까 얘는 서로 뺏기도 뺏지도 않고 어 서로 이제 주지도 않고 하니까 중간에 위치하니까 무시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2 자, 여기서 Y는 지금 Y는 중간에 껴있죠 그리고 Z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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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길 거야 따라서 얘는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3 2 2 다 더하면 7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이어서 8번입니다 어 다음은 이산화 이산화 화학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래요 자, 가를 보니까 지금 가나 반응식이 나와있죠 바로 보기 들어갈게요 음 가에서 H2S는 산화되니 라고 물어봤어 볼게요 어 일단은 산화수를 구해야겠다 H2S 여기 있네요 어 우선순위는 수소입니다 수소가 플러스 1이면 2니까 지금 수소는 전체가 플러스 2 따라서 이 황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황은 마이너스 2 그죠 자 마이너스 2가 호동소 물질이 됐네요 지금 보면은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어 2만큼 증가했죠 2만큼 증가했다 그치 플러스 그래서 증가했으니까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되었다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SO2는 가에서 환원제이고 나에서 산화제니 즉 환원제란 얘기는 가에서 산화되었고 나에서 환원되었니 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음 볼게요 SO2 우선순위는 산소입니다 마이너스 2짜리가 두개 있어서 총 마이너스 4 따라서 황은 플러스 4네요 플러스 4에서 여기도 똑같이 호동소 물질이 된거죠 따라서 4에서 0으로 됐으니까 지금 4만큼 줄었다 그치 산화수가 그럼 여기에서 산화수 줄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산화황은 환원되었네 그치 환원되었으니까 틀렸네 그치 가부터 틀렸네요 그죠 틀렸다 자 나에서는 환원 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는 똑같이 플러스 4일거야 근데 지금 SO3가 됐지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황은 플러스 6이 됐을거야 그래서 여기는 4에서 6으로 산화수가 2만큼 증가했네요 어 여기는 산화되었다 산화되었으니까 환원제로 쓴거죠 그죠 그래서 가에서도 틀렸고 나에서도 틀렸네 아예 틀렸다 그죠 자 디귿을 보니까 가와 나에서 황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차이는 6이니? 라고 물어봤어 지금 보면은 어 황은 SO2 SH2 SO H2S 그리고 SO3 그리고 S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황이 포함된 원소 물체 지금 3개인거야 얘는 다 구한대로 쓸게요 플러스 4였구요 얘는 마이너스 2 요녀석은 플러스 6 이 친구는 0입니다 지금 가장 큰 거는 누구야? 플러스 6이구요 가장 작은 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6까지 0이 여기 있는거죠 얼만큼 차이야? 8차이지 그지? 따라서 차이는 8차이다 틀렸다 답은 기역 1번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어 가 다는 일산화탄소와 관련된 몇가지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낸거네요 바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기역 가에 COCL2에서 C의 산화수는 플러스 산이 물어봤어 어 여기서 우선순위는 일단 산소입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어 17쪽 염소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2 따라서 여기 있는 탄소는 플러스 4가 되어야지 될거에요 그죠? 자 플러스 4 맞습니다 기역 맞네요 니은 일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는 가에서 산화되고 나에서 환원되니? 라고 물어봤어 자 봅시다 가 나 보는거야 자 일단 일산화탄소의 산화수부터 구해봅시다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탄소는 플러스 2일거야 자 근데 플러스 2짜리가 플러스 4가 되는거니까 지금 산화수가 뭐 되는거야? 어 증가하는거죠 얼만큼 증가했니? 2만큼 증가했네요 어 요거 증가했으니까 산화됐어요 그죠? 자 그럼 나에서는 봅시다 플러스 똑같이 1거야 근데 지금 메타놀이 되었네 자 얘 잘 써보면 CH4O죠 그러면은 수소가 우선순위 그러니까 높으니까 플러스 1짜리가 4개 있으니까 플러스 4 그럼 산소는 어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이고 뭐야 플러스 4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탄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야된다 그럼 막 그러면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지금 4만큼 감소한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환원되었네 그죠? 따라서 가에서 산화되었구요 다에서 환원되었습니다 맞는 설명 디귿 다에서 H2O는 산화제로 쓰였니? 즉 산화제로 쓰였다는건 환원되었니? 를 물어보는거죠 환원되었니? 자 봅시다 다에서 H2O 자 수소는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어서 플러스 2 산소가 마이너스 2인거지 자 근데 수소와 산소를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산소는 마이너스 2로 아마 일정한데 여기 있는 수소가 지금 플러스 2에서 0으로 산화수가 2만큼 감소했죠 그럼 여기서 환원이 된거지 감소했으니까 따라서 환원되었네요 산화제로 적용한게 맞습니다 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철이나 코크스를 이용하여 수증기로부터 수소를 대량으로 얻는 과정 가와 나를 나타낸거라고 합니다 자 가 과정과 나 과정이 나와있어요 이랬는데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자 가에서 철의 산화수는 증가하니 물어봤어 자 봅시다 철은 원래는 0이었지 자 근데 어떻게 됐어 산소랑 반응하면서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2,4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8이 되야 되니까 요 철 하나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8 이 되야겠죠 0에서 3분의 8로 증가했으니까 증가했네요 산화되었네요 그죠 자 니은 나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나 봐봐 여기 보니까는 수증기에서 우선순위 플러스 1이죠 얘가 2니까 플러스 2 따라서 산소는 마이너스 2구요 그리고 일산화탄소에서 우선순위는 산소입니다 마이너스 2요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맞는 설명 디귿 가와 나에서 수증기는 환원제로 쓰였니 라고 물어봤어 자 봐보자 수증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 수증기는 수증기의 수소가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어서 플러스 2였어 산소는 마이너스 2였겠지 근데 플러스 2에서 수소로 지금 어떻게 됐어 어 산화수가 감소했어 몇만큼 2만큼 환원되었네 환원되었으니까 산화제로 쓰인거죠 어 그러면은 일단은 가에서 산화제로 쓰였으니까 환원제였으라고 쓰였다고 했으니까 틀렸어 그치 나에서는 어떤걸로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나는 마이너스 2였어 근데 수소가 되었지 이번에는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2만큼 증가했죠 따라서 여기서는 아니 산소 아 잘못봤다 잘못봤다 자 수소 2이니까 여기 똑같네요 플러스 2에서 수소 됐으니까 여기서도 산화수가 2만큼 감소했잖아 그럼 이거는 환원된거니까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제였잖아요 따라서 환원제로 쓰인게 아니라 산화제로 쓰였어 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ㄱ, ㄴ, 답은 3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비와 관련된 화학반응식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어 일단은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가는 산화환원반응이니 라고 했어 자 선생님이 산화환원반응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화학반응식을 봤는데 봤는데 이 반응에 호던수 물질이 반응 전이나 후에 있어 그럼 걔는 무조건 산화환원반응이다 라고 했어 근데 지금 없잖아 그러면은 아 없는 경우는 각각의 원소의 산화수를 일단 구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보니까는 음 산화수가 하나만 바뀌면 산화환원 반응인거야 그럼 우리 황을 봐봐 황 산소가 마이너스 2야 얘가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었겠죠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6이야 황이 근데 여기서는 어때 플러스 1자리가 2개니까 수소는 플러스 2 그 다음 우선순위는 산소 마이너스 2자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얘가 몇이 돼야 돼 플러스 6이 돼야겠죠 어 황은 변하지 않았어 그럼 다른 친구들은 바뀌나 자 수소는 플러스 원래 1이니까 2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 지금 반응 전후에 산화수가 바뀌는게 없어 그치 바뀌는게 없으므로 아 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그치 자 나에서 A는 NO이니 라고 물어봤어 이거 그냥 화학판식 완성하는거죠 완성해보자 지금 반응 반응 후에 지금 보면은 질소만 2개 있구요 지금 산소가 4개 있어 그럼 여기에 질소가 2개 있고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질소 뭐야 질소가 2개 있고 산소도 2개 있으니까 지금 산소 2개가 부족한거야 그래서 얘는 O2가 되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2번도 틀렸다 자 3번 나에서 질소의 산화소는 감소하니 라고 물어봤어 해보자 여기서 질소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질소는 플러스 2야 플러스 2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몇개 있어? 2개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4니까 산소는 질소는 플러스 4겠죠 따라서 2에서 2에서 4로 어떻게 돼? 2만큼 증가한다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4번 다에서 H2O는 산화제니 그럼 얘가 환원되는지 보면 되는거죠? 보자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 플러스 1짜리가 몇개 있어? 응 플러스 1짜리가 두개 있죠 그래서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얘 플러스 1이고 얘 마이너스 2 끝자리가 3이야 얘도 마이너스 2야 지금 보면은 우리 수소랑 산소랑만 봤는데 얘네들은 지금 산화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수소도 안 바뀌고 산소도 안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산화 또는 환원이 된거야? 안된거야? 안된거야 따라서 다에서 H2O는 산화되지도 않았고 환원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환원제도 아니고 산원제도 아닙니다 자 5번 다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3가지니? 라고 물어봤어 봅시다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2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서의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질소의 산화수 몇이야? 2, 3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총 중성이 되려면 그렇죠 플러스 5가 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2다 어 플러스 4짜리 플러스 5짜리 플러스 2짜리 그래서 총 5개가 아니라 3개죠 3개 따라서 3가지가 맞습니다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은 에타인과 관련된 화학반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화학반응식의 개수가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 어 질량보존법칙으로 그냥 바로 맞추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 후에 수소 봐봐 수소의 개수 수소는 반응 후에 요거 여기에 2개 있고 여기에 2개 있으니까 총 4개 있죠 4개 있으려면 물은 2개만 있으면 되겠죠 자 나를 보면은 얘도 완성시켜봐 어 반응 뭘 봐야 될까 음 일단은 산소기체를 한번 볼까 산소기체 반응 전에 산소가 총 10개 있었어 그럼 반응 후에도 10개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산소는 지금 여기에 2c개 더하기 2개 요게 지금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2c는 8이니까 c는 4 아 요거 4개 있으면 되겠다 그럼 반응 후에 탄소도 탄소가 4개 있으니까 여기 여기 있는 에타이는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각각의 어 질량보존법칙으로 개수를 구했다 그치 우리 상하수법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질량보존법칙으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게 더 쉬우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옳은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니 자 a는 2였구요 b는 2였구요 c는 4였습니다 다 더하면 5 안나옵니다 자 니은 가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 자 가를 봐봐 일단은 우선순위 여기 누구야 그치 칼슘이죠? 플러스 2입니다 그럼 탄소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얘는 1개당 1개당 마이너스 1이었겠죠 얘가 2개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됐겠지 그럼 어 마이너스 1이었구나 원래는 탄소가 자 근데 넘어가니까 어때 얘 타인이 되었네 자 그럼 여기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네요 따라서 플러스 2야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1짜리가 2개가 돼야겠죠 어 여기서도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야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 디귿 나에서 얘는 환원제니? 그럼 얘가 뭐 되는 것만 확인하면 돼 얘가 산화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볼게 자 일단은 구했어 이미 어 탄소가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야 아까 구했지 여기서 자 이산화탄소가 되었네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우선순이 2번이니 2개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탄소는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4로 총 5만큼이 증가하네 산화되었네 그치 산화되었으니 환원제가 맞다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이죠 그죠 니은 디근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은 다이크로미움산 나트륨 아유 이름도 어려웠고 화학식도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탄소랑 반응하는 산화된 반응식을 나타낸 거래 자 일단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바로 구해봅시다 자 기역은 산화제니 탄소가 산화제냐고 물어본 거죠 자 봐봐 얘가 산화제인지 물어보는 거면 얘가 환원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틀렸다고 하면 되지 그대로 아이고 어 어디갔어 아이고 소리 자 얘가 환원되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반응전에 지금 0이었는데 0이었는데 지금 두 개가 있네요 일단 쉬운 것부터 디귿부터 얘 마이너스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죠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는 우선순위가 나트륨이야 1쪽이니까 1쪽 금속 플러스 1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2 그럼 그 다음 우선순위는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마이너스 2짜리가 3개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중성이 되려면 탄소는 몇이 돼야 돼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그죠 자 지금 보니까는 얘는 0에서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로 되고 있어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산화되고 누군가는 환원되는 건가? 자 그럼 일단은 어 기억이 산화재인지 보려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 그죠? 왜냐면 누군가는 산화되고 누군가는 환원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봐봐 어 얘가 자 볼게요 플러스 1짜리가 두 개 있어 그래서 플러스 2야 그리고 마지막 얘는 마이너스 2짜리가 일곱 개 있어서 마이너스 14죠? 따라서 이 크롬은 전체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있으니까 하나당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6에서 얘 봐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 따라서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요거 하나당 플러스 3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크롬이 뭐 되고 있어? 플러스 6에서 응 마이너스 플러스 3으로 뭐 되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산화수가 뭐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감소 몇만큼? 3만큼 감소하고 있어 그럼 얘는 감소했으니까 환원된 거지 얘가 환원된 거네 그럼 얘는 탄소는 얘를 산화시킨 거네 그죠? 아 환원시킨 거네 맞아요? 따라서 얘는 산화되는 거라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산화되는 거야 따라서 아 얘는 산화됐으니까 환원제가 아니구나 아 환원제가 아니구나 산화제가 아니구나 환원제구나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니은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6에서 라이너스 플러스 3으로 감소하니? 라고 했어 맞죠 그죠? 6에서 3으로 감소한다 디귿 니은과 디귿은 산화수가 같니? 라고 물어봤어 니은 디귿 산화수 안 같습니다 달라요 답은 니은 2번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풀어봤는데 산화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산화환원 산화환원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고요 정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소에 의한 정의와 수소에 의한 정의는 예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전자에 의한 정의와 산화수에 의한 정의로 산화환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전자가 전자의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자의 이동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산화재와 환원재 누군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산화수 같은 경우는 우리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용결합물질 같은 경우는 이용결합물질 같은 경우는 그 전하량 자체가 산화수였고요 두 번째 공유결합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판단을 했잖아 근데 그들의 분자 구조를 구울 줄 알아야 돼 분자 구조도 알고 전기음성도 아는 상황에서 각각의 공유결합물질의 산화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가 그 전자를 모두 가져갔다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산화수를 가상의 수를 구하는 거죠 누가 더 산화되고 환원됐는지 자 이것도 안 돼 그럼 세 번째로 바로 산화수법 을 이용해서 산화수를 구했죠 산화수 아 산화수 규칙 아이고 얘는 개수를 맞추는 방법을 산화수법이라고 하고요 산화수 규칙 을 가지고 산화수를 구했죠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들을 한번 잘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